자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오늘 수업이 원가에게 처음 들어가는 거죠 원가에게 자 저희 교재는 학원입니다 학원 학원에서 교재 페이지 8쪽을 보시면 원가의 기초라고 나오죠 저희 원가에게는 대략 한 12강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시험 문제는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0% 40문제 중에 8문제가 출제가 되고 한 과정 한강 한강마다 다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우리 23회 때는 원가에게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멘붕이 많이 왔는데 이번에는 좀 쉽게 출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가에게를 일단 잘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하시냐면 지난번에 재무에게 배울 때는 재무에게는 내가 사장이 된 입장에서 사장 입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장부에 기록하고 결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지만 원가에게는 사장 입장에서 하지 마시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풀빵을 만든다 그럼 풀빵 만드는 것은 사장님보다는 직접 풀빵을 만드는 사람이 그 풀빵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과정을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 입장에서 사장님 입장이 아니라 생산자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제가 풀빵을 좀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12,000원 12,000원씩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12,000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맛있는 풀빵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이해했죠? 저는 또 저는 아는 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현금이 투입되죠 현금 현금 다시 말하면 이게 원가입니다 원가 원가 얼마? 12,000원 12,000원이 투입돼 투입해서 우리가 풀빵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구매를 하죠 여기를 구매 과정 그럽니다 구매 과정 이 구매 과정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걸 외부 거래라고 해요 외부 거래 내부 거래가 아니라 외부 구매 과정에서 뭐를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냐면 구매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를 구입을 하겠죠 우선 제일 먼저 풀빵을 만들려면 밀가루를 사야 되겠죠 자 밀가루만 갖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밀가루에다가 또 여러 가지 맛있는 재료들을 포함해야 되겠죠 밀가루도 사고 또 팥도 사고 어떤 사람은 스크른도 사고 거기다 우유도 넣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달걀을 넣을까? 계란을 넣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살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원재료라고 해요 원재료 원재료를 구입하고 또 이 원재료만 있다면 되는 게 아니죠 풀빵을 만드는 사람도 우리가 사람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전문가가 필요하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인건비 인권 노동력도 사야 돼요 이때 노동력을 뭐라고 하느냐면 노무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풀빵을 만들려면 일단 풀빵을 만들 수 있는 기계 설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기계 설비를 돌릴 수 있는 전기도 써야 되고 물도 써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될까? 장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도 얻어야 되고 길거리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건물도 얻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등을 구입을 하게 된다고 이걸 우리는 재무에게서 얘기는 비용이라고 하지만 원가에 대해서는 비용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경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경비 이걸 무슨 경비라고 하냐면 제조경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얼마를 구입했냐 그랬더니 원재료를 5천원어치 사고 인건비는 4천원 인건비 줬고요 또 수도요금, 물세 등등 해서 3천원 그래서 1만 2천원을 다 투입을 한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1만 2천원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1만 2천원 전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을 총제조원가 뭐라고 한다고요? 총제조원가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총제조원가 이 총제조원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총제조원가라는 얘기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전체 투입한 걸 얘기하는 거죠 1만 2천원을 투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만 2천원을 투입해서 어떻게 이제 생산한 과정에 투입을 하겠죠 제조 과정에 투입하는 거예요 생산과정, 다시 말하면 제조과정이죠 제조과정에 투입을 합니다 이때 이 제조과정에 투입하는 거래를 우리는 내부 거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장 안에서 이뤄지는 거래죠 이건 공장 밖에서 일어나는 거래고 이건 공장 안에서 제품을, 풀빵을 만들면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산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됩니까? 제품이 완성이 돼, 풀빵이 완성돼요 이때 풀빵 완성된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걸 제품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 나치가 완성됐냐? 만원 나치가 완성됐다 자, 우리가 투입은 얼마 투입했어요? 1만 2천원을 투입했는데 만원 나치가 완성됐다 이 완성된 제품을 완성된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완성품, 다시 말하면 제품, 제조, 원가 그러니까 이거랑 잘 보셔야 돼 이건 총제조원가, 이거는 제품 제조원가 제품 제조원가라는 것은 총제조원가 중에 완성된 부분만을 말하죠 그럼 여기서 미완성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완성되지 않은 거죠 미완성 다시 뭐라고요? 미완성분 이 미완성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거를 제공품 그럽니다 그래서 제품과 제공품, 다르지 제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생산 과정에 있는 거 생산 중인 제품 아직 완성 안 된 거죠 그럼 완성 안 된 건 얼마 나치 있죠? 2천원 나치가 되겠죠 그럼 이 2천원 완성 안 된 것은 언제 완성시키면 돼? 그렇죠? 다음 달에 와서 완성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 12,000원을 투입한 풀빵을 만들기 위해서 12,000원을 투입했는데 그 중에서 만원 나치는 완성이 됐고 2,000원 나치는 완성이 안 됐다 완성된 것을 제조원가라고 하고 미완성된 것을 제공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완성된 건 다음 달에 가서 만들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만원 나치를 완성했는데 이 만원 나치를 들여서 만원에 들어서 제품 몇 개 풀빵을 몇 개를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10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100개 그러니까 100개를 만드는데 만원이 투입됐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100개로 나눕니다 그럼 100개로 나누면 풀빵 하나 만들 때 들어간 돈은 100원이 되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제품 단위당 원가 그래서 이게 원가 계산 여기까지가 원가 계산이에요 여기까지가 공장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가 계산 그러면 결국은 풀빵 하나 만드는데 원가는 얼마 들어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풀빵 하나 만들 때 얼마 들어갔어요 100원 지금 이걸 구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한 거죠 이 100원이 이렇게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100원이 나온 거죠 그럼 이 100원 안에는 뭐뭐가 들어있을 거야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경비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 만들 때 100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품 단위당 원가 여기 있는 제품 제조 원가는 전체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만 원을 얘기하는 거고 이 100원은 하나 만들 때 들어간 원가를 말하는 거죠 단위당 원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품이 뭐 되면 완성이 되면 이 완성된 제품을 뭐 해야 돼 판매해야죠 이게 이제 판매 과정입니다 이때 이 판매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외부 거래 그래요 외부 거래 그래서 원가에게는요 원가에게는 내부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 거래가 다 있다는 거죠 내부 거래 외부 거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재무에게는 판매라는 과정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만드는 과정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외부 거래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판매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판매 단가를 결정해서 하나당 얼마에 팔 거냐 그래서 하나당 판매 가격은 150원이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에 만들어서 100원에 만들어서 하나당 150원에 판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150원에 파는데 이 100개 중에서 판매된 수량이 80개다 판매 수량이 80개 그러면 재고 수량은 몇 개입니까 재고 수량은 20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판매 수량 80개는요 80개는 매출 수익이 있어요 매출 수익 매출 수익은 80개 곱하기 한 개당 150원에 팔았으니까 150원 곱하면 12,000원 이거를 수익 걸읍니다 이게 수익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12,000원을 벌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풀빵이라는 자산이 희생돼서 없어졌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매출된 금액의 원가라고 합니다 매출 원가 몇 개 팔았어요? 80개 하나당 얼마? 100원짜리지 하나당 100원짜리야 150원이라 하나당 100원 원가가 나가는 거야 그러면 8,000원이 뭐가 돼? 이게 원가, 매출 원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매출 수익과 매출 원가라는 비용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거는 포괄 손익 계산서상에 나타나요 포괄 손익 계산서상에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러면 여기 지금 기말 재고가 몇 개 남았어? 기말 재고가 20개 남았잖아요 그죠? 이 기말 재고 20개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기말 재고 자산 그럽니다 아직 안 팔렸다는 거죠 그럼 이 기말 재고 자산은 20개 곱하기 그렇죠? 항상 원가를 곱하는 거예요 원가 얼마? 100원 그럼 얼마야? 2,000원 그럼 이 2,000원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자산이에요 자산 왜? 아직 안 팔렸잖아요 판매되지 않았으니까 얘는 자산으로 남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얘는 재무상태표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게 이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원가를 얼마 투입했어요 총 12,000원의 원가를 투입해서 그 중에 10,000원은 완성됐고 2,000원이 완성이 안 됐죠? 그럼 이 2,000원 완성 안 된 것도 재공품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완성되면 판매가 가능한 거죠 제품이 될 거죠 이건 제품이 될 거예요 이것도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말 재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말 재고 자산에 속한다 그래서 여기 기말 재고 자산에 속하는 것은 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가 그렇죠 기말 재공품 얼마도 재공품 2,000원도 기말 재고 자산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기말 재고 자산에 들어가는 건 얼마야? 4,000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12,000원 중에서 12,000원 원가 중에서 8,000원은 수익을 창출하는데 시생된 거죠 이걸 매출 원가 이게 비용이 되는 거고요 아직 시생되지 않은 거 4,000원 이것은 아직 시생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자산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언제 가서 시생돼? 미래에 가서 시생되죠 이걸 우리는 자산 걸어낸다고 자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우리가 저 12,000원이 12,000원을 투입해서 판매하는 과정까지 송은익 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금액을 구한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자산은 4,000원이 남은 거예요 얼마 중에? 12,000원 중에서 투입한 돈 12,000원 중에서 4,000원은 아직 판매되지 않았으니까 자산에 남아있고 나머지 8,000원은 판매돼서 없어졌으니까 비용으로 떨어져 나갔죠 그러면서 8,000원이 떨어져 나가면서 얼마의 수익이 생긴 거야? 그렇죠 12,000원의 수익이 창출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원가 이 원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우리는 판매되는 원가를 이거를 매출원가라고 그런다고 매출원가 그러니까 이거는 총제조원가 이거는 제품제조원가 완성품제조원가 그리고 완성품제조원가에서 판매된 원가를 판매원가 매출원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원가에 대한 걸 배워야 되는데 첫째 원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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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원가는 뭘 얘기하는 거냐 원가에 대한 정의죠 원가란 뭘 원가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원가는 제품을 제조하는 데 발생한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품을 제조하는 데 발생한 원가 제품을 제조 생산 제조 생산하기 위해 생산하기 위해 소비된 원가 그렇게 제품을 만드는 데 소비된 원가 그런데 이 원가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소멸된 원가가 있고요 소멸원가 그리고 하나는 미소멸원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소멸된 원가는 소멸된 원가는 수익을 창출하고 소멸을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또 하나는 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고 소멸됐다면 그걸 우리는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용은 나쁜 게 아니에요 비용은 분명히 수익이라는 것을 얻고자 얻고 희생된 것이 비용입니다 그런데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없어졌다 이런 걸 손실이라고 그러죠 손실 그래서 이 손실은요 이거 손실은 원가로 보지 않아요 이걸 비원가 항목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실 무슨 무슨 손실 처분 손실 평가 손실 이런 것들은 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지 않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미소멸 원가는 뭐냐 미소멸 원가는 아직 소멸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영업활동을 하면서 소멸된 거예요 소멸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소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건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다 그러니까 자산은 미래의 소멸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미소멸된 원가는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원가는 결국 그러니까 모두 비용도 될 수 있고 원가는 비용도 될 수 있고 자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와 이 비용은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원가와 비용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원가와 비용의 관계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가와 비용에 대한 관계는 자 이렇습니다 이게 비용이에요 이게 비용이고요 이게 원가입니다 그런데 원가와 비용에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겹치는 부분 겹쳐있죠 이거 이렇게 겹쳐있어요 자 얘는 비용이지만 원가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원가에 해당하지만 비용도 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목적 비용이라고 그러고 이걸 기초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 비용이란 기초원가란 원가도 되면서 비용도 되고 비용도 되면서 원가도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 거를 우리는 목적 비용 기초원가 그럼 대부분의 비용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비용과 원가 이런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비용도 될 수 있고 원가도 될 수 있어요 감가상각비가 본사에 대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다 그러면 그거는 비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감가상각비가 본사 건물이 아니라 공장 건물을 감가상각했다 그러면 이 공장 건물은 제품을 제조하는 것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원가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양쪽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양쪽에 있는 게 시험 문제는 이거 나옵니다 양쪽에 있는 거 이거는 비용이지 원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손익계산에는 포함할 수 있지만 원가계산에는 포함할 수 없다 얘는 원가계산에는 포함되지만 손익계산에는 포함될 수 없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성비용이라고 합니다 중성비용 이러한 중성비용은 비원가 항목이라고도 해요 비원가 항목 원가다 원가가 아니다 원가가 아니다는 거죠 원가가 아니다 그럼 이런 항목은 어떤 항목들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부금이라든가 기부금 기부금 기부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품 생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비원가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자 비용 이자 비용 그다음에 무슨 무슨 손실자 들어가는 거 손실 처분 손실 평가 손실 재해 손실 잡 손실 상환 손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원가 항목이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그다음에 이거는 원가인데 원가 계산에는 포함이 되지만 손익 계산에는 들어갈 수 없는 원가 이걸 우리는 부가원가를 알아요 부가원가 부가원가 이거는 부의 원가라고도 해요 부의 원가 왜 부의 원가라고 하느냐 하면 이 부가 장부란 뜻이야 장부의 외의 원가 그러니까 장부 상에는 없지만 제품을 제조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장부 상에는 없지만 제품 제조하는 데 원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부의 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게 무상 무상 취득한 재료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료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재료 그러니까 재료를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제품을 만들고 자 지금 제가 풀빵 장사하잖아요 풀빵 장사하려면 밀가루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밀가루를 항상 우리가 시장 가서 샀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가 밀가루 공장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거는 아주 상당히 친분이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얘가 1년에 한 번씩 나한테 밀가루를 그냥 공짜로 기증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갖고 또 제품을 만들어 팔아요 그러면 나는 결국 밀가루를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증여를 받아서 증여받은 밀가루를 가지고 풀빵을 만들어 팔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밀가루 사는데 돈이 투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풀빵을 풀빵에 원가를 계산할 때는 밀가루 값을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걸 부가원가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이 상각이 완료된 설비를 사용했다 상각이 완료됐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자 우리 풀빵 풀빵을 만드는 기계 설비가 5년이면 상각이 끝나요 근데 5년 다 썼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게 썼는지 5년을 썼으면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도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계를 이용해서 풀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기계는 지금 장부상에는 이미 다 없어졌어 5년 상각하고 다 제로 돼가지고 없어진 기계 설비를 내가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현재도 그러면 그 기계를 이용해서 풀빵을 만드니까 그 기계를 이용한 값은 원가 계산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상각이 완료된 상각이 완료된 자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이상 상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은 생기지 않는데 그걸 갖고 풀빵을 만들고 있으니까 풀빵 원가 계산을 할 때는 그 기계를 사용한 원가도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한다면 자기 자본 비용이 있어요 자기 자본 비용도 부의 자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풀빵 장사를 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건물을 빌려서 해야지 임차를 해서 매달 임차료를 지급하고 건물을 사용해서 풀빵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풀빵을 만드는데 임차료도 원가에 포함되는 거죠 당연히 임차료도 원가 계산을 할 때 포함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이요 자가 건물이에요 내 건물이에요 내가 내 건물에서 내가 풀빵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나 임차료는 안 들어가잖아요 자 그럼 이 임차료에 대한 금액은 안 들어가니까 나한테 내가 임차료를 줄 수 없잖아 안 들어가니까 원가 계산에 포함을 안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만약 내가 이 건물을 제3자에게 임차를 했다면 임대해 줬다면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임대료 수익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수익만큼은 사실은 내가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해 기회비용 그럽니다 그 기회비용만큼도 원가 계산에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자 아 이거를 번호를 이렇게 매길게요 1, 2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가 3번이 되겠지 그지? 3번 원가의 종류예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원가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원가는 원가가 발생하는 형태 모양이죠 모양 그죠 모양 형태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게 원가의 3요소예요 모든 제품은 요 세 가지 원가 요소를 가지고 합니다 모든 제품은 요 원가의 3요소에 의해서 원가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발생합니다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때 재료비를 뭐라고 하느냐 재료원가 노무비를 노무원가 재료원가 노무원가 비라는 말을 안 쓰고 그 다음에 제조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재료비라고 하는 게 뭐냐 재료비라는 것은 풀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비 뭐까요? 밀가루 그게 밀가루를 사는데 들어가는 밀가루값 재료비예요 이해갔죠? 밀가루값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만든다 그러면 옷을 만들 때 들어가는 옷값 원단값이죠 원단 원단값 자 책상의자를 만든다? 그럼 책상의자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나무를 사는데 들어가는 값을 재료비라고 합니다 자 노무비는 인건비죠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조경비는 일반적으로 이 제조경비는요 우리 원가에게서는 경비라는 말을 쓰지만 재무에게서는 경비라고 그러지 않아요 비용이라 그래요 재무에게서 사용하는 비용을 원가에게 상에서는 비용이라고 안 하고 이걸 경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경비라고 그럽니다 수선비 그럼 뭡니까? 경비 우리는 수선비가 뭐예요? 수선비가? 그렇죠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원가에게서는 경비 그런단 말이에요 감가상각비 경비예요 재무에게서는 비용이라고 그러죠 접대비 경비죠 경비 세금 가공과 보험료 이게 다 경비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가 중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가가 있죠 가장 기본이 되는 원가 모든 제품에서 원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이 옷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가는 뭘까? 원단값 그럼 원단값이 기본이지만 또 이 원단을 만드는 사람 기술자에 대한 인건비 이게 가장 기본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재료원가하고 노무원가 이 두 개를 더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 두 개를 더해서 기본원가 기본원가라 가장 기본이 되는 원가라 그래요 또는 이걸 기초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노무비하고 재료비를 제외하고 노무비하고 제조경비 이거 두 개를 뭐라고 하느냐 얘네 둘은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다 예를 들면 밀가루를 가지고 풀빵을 만든다 그러면 밀가루가 풀빵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원가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전환원가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회원 꼭 추천합니다 전환원가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걸 가공원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가공원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환원가 또는 가공원가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것은 예죠 노무비죠 이 노무원가는 기본원가에도 속하고 가공비에도 속합니다 이걸 줄여서 가공비라고 합니다 기본원가와 가공원가에 둘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보세요 재료비가 100원이야 그런데 노무비는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제조경비가 50원이야 이때 가공비가 100원이라면 이 가공비가 얼마라면? 100원이라면 얘는 얼마야? 50원이 되겠죠 그럼 이게 가공원가가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거 150원은 뭐야? 이게 기본원가가 되는 거예요 예를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많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나눕니다 직접원가는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적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어떤 제품에 얼만큼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럼 추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간접원가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느 제품에 소비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 분명히 제품을 제조하는 데 소비된 것은 맞다 그런데 얘가 책상에 들어간 건지 의자에 들어간 건지 알 수가 없다 그걸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추적이 가능한 원가는 추적이 가능한 원가는 그냥 해당 제품의 원가로 보면 되는 거야 이건 그냥 해당 제품의 원가로 보면 돼요 해당 제품의 원가에 그냥 부가시켜버리면 끝이야 그런데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럼 이거는 추적이 불가능한 거는 공통비라는 거거든요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공통비예요 어떤 특정 제품에서 소비된 것이 아니라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소비된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배부 기준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를 해줘야 되겠죠 일정한 배부 기준으로 배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품은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원가 간접원가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상 의자를 만든다 책상 의자 가구를 만드는 회사다 그럼 우리가 나무를 사올 때 책상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 가서 나무를 살 때 책상을 만들 나무와 의자를 만들 나무를 각각 구분해서 사오겠죠 그죠? 구분해서 사갖고 와 그래서 책상을 만들 때는 의자를 만들 때는 그 나무를 갖고 책상을 만들 거고 또 의자도 만들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자를 만들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안 만든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 책상 만드는 데 들어간 나무 값은 책상 원가에 포함하면 되는 거죠 이게 직접비예요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의자를 만드는 데 사온 나무 값은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되는 원가로 보면 되죠 이걸 직접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간접비는 뭐냐 간접비는 책상과 의자를 만드는 데 공통적으로 소비된 거죠 예를 들어서 니스 7 뭐 책상에 바르는 니스나 의자에 바르는 니스가 비슷할 거 아닙니까 니스 예를 들어서 못, 나사 이런 것들은 책상과 의자를 만들 때 공통으로 소비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간접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책상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못을 100원 아치를 사왔다 그럼 이 100원 아치 못은 어느 원가에 가산해야 되냐고 책상을 만드는 데도 들어갔고 의자를 만드는 데도 들어갔으니까 두 개는 어떻게 어떤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해줘야 되겠죠 그게 간접원가예요 자, 그 다음 노무비도 마찬가지예요 책상을 만드는 사람이 받는 인건비 그러면 그 책상을 만든 사람의 인건비는 책상 원가에 부과하면 되죠 의자를 만드는 사람의 인건비는 의자 원가에 부과하면 되죠 이런 걸 직접 비를 하래요 추적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막 일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 견습공 뭐 쉽게 얘기하면 시다 얘네들은 책상을 만드는 데도 도와주고 의자를 만드는 데도 도와주고 다 도와줘 여기저기 그럼 그 사람들도 월급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은 책상 만드는 데도 소비된 거고 의자를 만드는 데도 소비된 거죠 그럼 이거는 직접비가 아니고 간접비 공통비라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면 우리 공장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공장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공장장이잖아요 공장장 그럼 공장장이 받는 인건비는 직접빌일까 간접빌일까 따져보세요 공장장은 우리 공장 전체를 관리하잖아요 책상도 관리하고 의자도 관리하고 또 여러 사무실도 관리하고 다 관리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받는 월급은 어떤 특정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받는 월급이 아니야 공장 전체를 다 관리하는 거니까 간접원가가 되는 거예요 직접원가 아닙니다 간접원가 그 다음에 경비 우리 경비도요 경비에는요 직접 경비가 경비에는 모든 경비는 간접비예요 간접비 모든 경비는 뭐라고요 모든 경비는 간접비입니다 모든 경비는 간접비다 그런데 딱 두 가지만 직접비야 두 개만 직접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만 그 두 가지가 누구냐면요 특 왜 특별히 제외했다 그러니까 간접비에서 특별히 제외했다 특허권 사용료 외주 외주 가공비 특허권 사용료하고 외주 가공비 두 가지만 직접 경비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간접경비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비용은 다 간접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두 개만 직접 경비에 속해요 저희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알고는 계세요 특허권 사용료하고 외주 가공비라는 경비는 직접 경비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간접경비 이거 말고도 제품 설계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이 두 가지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조업도에 따라 조업도 조업도에 따른 분류 우리 여기서 조업도라고 하는 것은요 조업이라는 건 뭐예요 조업 조업은 쉽게 얘기하면 작업이죠 작업 일하는 거잖아요 일 얼마나 일을 하는데 그럼 일을 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지 생산량이 나올 수도 있고 일을 하게 되면 작업 시간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조업도는 여기서 조업도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업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저는 생산량을 갖고 한다면 조업도에 따라서는 제일 먼저 누가 있냐면 변동원가가 있어요 변동 변동비 다시 말하면 변동원가 변동비 그래야 되고 변동원가 그래야 돼요 자 이 변동비는 예를 들면 직접비가 변동비입니다 직접재료비 직접재료 직접두무비 그렇게 직접비가 직접원가는 전부 다 변동원가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동원가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변동비라는 얘기는 조업도에 따라서 원가가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조업도에 따라서 원가가 변한다 어떻게 변하느냐 총변동원가는 총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합니다 따라서 반비례한다 변동한다 비례한다 비례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한다 조업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변동한다 조업도가 증가하면 원가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풀빵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100원 들어갔잖아요 그죠? 풀빵 하나 만드는데 100원 들어갔어? 그럼 두 개 만들면 200원 세 개 만들면 300원 지금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개 만들면 400원 그러니까 원가도 늘어나잖아요 지금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원가도 증가하죠? 그런 것을 우리는 변동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변동원가를 해 그런데 이 변동원가는 단위당 변동원가 단위당 변동원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위당 변동비는 하나당 하나당 변동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풀빵 하나 만들 때 100원 두 개 만들 때 한 개당 100원 총원가는 200원 하나 만들 때 단위당 100원 총원가는 100원 세 개 만들면 한 개당 100원 총원가는 300원 이게 단위당이고 이게 총원가야 네 개 만들면 한 개당은 100원 총원가는 400원 다섯 개 만들면 단위당 가격은 100원 500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총원가는 어떻게 돼? 100원 200원 300원 400원 비례적으로 변동하잖아요 그런데 단위당 원가는 하나를 만든 덜 다섯 개를 만들던 항상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정하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 고정비입니다 고정비 고정비는 고정원가라고도 얘기해 고정비 그래도 되고 고정원가 그래도 돼요 자 이거는 조업도는 증간변동하더라도 원가는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얘는 어떤 게 있냐면 임차료 집세 집세 뭐 감가 상각비 보험료 등등 자 이런 것들은 임차료가 대표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고정비다 생산량이 증간변동하더라도 일정하게 발생한다 자 그래서 보면 총 고정원가는 총 고정원가는 일정하다 고정이다 이거 고정 봐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임차료 남의 건물을 쓰고 있어요 한 달에 임차료를 만원을 내요 한 달에 임차료 만원을 내요 하나 만들어도 임차료는 만원이고 두 개를 만들어도 임차료는 만원이고 세 개를 만들어도 임차료는 만원이고 한 달에 네 개를 만들어도 임차료는 만원이야 다섯 개를 만들어도 임차료는 만원이야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총 고정원가는 일정하다고 이해갔어요? 근데 단위당 고정원가는 어떠냐 단위당 고정원가 단위당 고정비야 하나당 고정비를 얘기하는 거죠 단위당 고정원가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위당 고정원가는 보세요 하나 만들 때 고정원가는 만원이야 근데 두 개 만들었을 때 고정원가가 만원이면 한 개당 가격은 오천원이지 나누면 세 개 만들면 삼천삼백삼십삼원이야 네 개 만들면 이천오백원이야 다섯 개 만들면 이천원이야 단위당 가격이 어떻게 돼?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그게 생산량이 증가하면 떨어지고 생산량이 감소하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조업도와는 반대로 생산량과는 반대 다시 말하면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반비례 생산량과는 반비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단위당 고정비는 생산량이 늘면 고정당가는 줄고 생산량이 줄면 고정비는 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준변동비가 있습니다 준변동비 준변동비는요 혼합원가라고 해요 혼합원가 준변동비는 혼합원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준변동비는 뭐가 있는 거냐 기본요금이 있는 거예요 기본요금 그러니까 비용이 하나도 사용을 안 해도 기본요금이 깔아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본요금을 다 쓰게 되면 사용량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돼?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죠 그게 준변동비 준변동원가 혼합원가다 왜 혼합원가냐 얘는 일부는 고정비고 일부는 변동비라는 거예요 여기서 혼합원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변동비와 고정비가 뭐 돼 있다 짬뽕돼 있다는 거야 고정비가 혼합돼 있다 혼합 혼합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따 좀 이따 그림으로 내가 그려드릴 거예요 네 번째 준고정비라는 게 있어요 준고정비 준고정비는 고정비에 준하는 거죠 근데 고정비는 조읍도의 생산 가격이 항상 일정하지만 이 준고정비는 어느 부분까지는 일정하지만 그 다음 부분부터는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계단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단원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범위까지는 일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면 넘어간다는 거죠 계단원가라고 돼 있고요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공장장의 급여 감독자 감독자의 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변동비는요 이렇습니다 변동비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조읍도가 제로야 여기는 금액이에요 여기는 생산량입니다 조읍도입니다 생산량은 조읍을 얘기하는 거야 자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60개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해 그러면 단가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 생산량이 증가하면 금액도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해갔죠? 그러면 생산량이 제로일 때에는 원가도 제로가 되는 거예요 생산량이 없으면 원가도 제로 되는 거죠 안 나와 근데 10개 만들 때 100원 들어가면 여기 20개 만들 때는 200원 들어가겠지 30개 만들면 300원 들어가고 40개 만들면 400원 들어가고 50개 만들면 500원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총원가예요 총변동원가 그런데 단위당원가는 어때요 단위당원가는 항상 일정하게 나오죠 그죠? 10개 만들 때 100원이면 10개 만들면 100원 10개 만들면 100원이라고 이렇게 단위당원가는 이게 일정하다고 이게 단위당원가야 이게 변동비예요 변동비는 총원가는 비례하고 단위당원가는 일정하다 이거고 두 번째 고정비입니다 자 고정비는 어떻게 됐냐 고정비는 여기가 제로고요 여기가 수량입니다 수량 생산량 조업도 여기는 금액이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우리 한 달 집세가 만원이라고 해봐요 한 달 집세가 얼마라고요 만원 그러면 생산량이 제로인 상태에서도 만원은 내야 돼 집세는 자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60개 이렇게 만들어도 10개를 만들어도 만원 20개도 만원 30개도 만원 40개도 만원 50개도 만원 항상 일정하게 되죠 이게 고정비입니다 이게 총원가예요 총고정원가 고정원가는 생산량의 증간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한다 자 그런데 단위당원가는 어떠냐 단위당원가는 하나만 들면 만원이지만 가면서 어떻게 돼요 단가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단위당원가야 단위당 하나당 원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림을 자 그 다음 세 번째 준 변동비예요 준 변동비는요 이거는 혼합원가라고 그랬죠 혼합원가다 혼합원가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준 변동비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제로 수량 금액 금액 준 변동비는 준 변동비는 기본 요금이 있어요 기본 요금 생산량이 제로인 상태에서도 여기까지가 기본 요금이에요 기본 요금 그게 생산량이 제로인 상태에서도 원가는 발생해요 그리고 생산량이 이제 어떻게 돼 이 기본 요금을 다 쓰고 나면 그때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고정비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게 고정비고 이게 변동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준고정비예요 준고정비 준고정비는 계단원가라고 그랬죠 계단원가 계단원가 또는 이거 단계원가라고 돼 계단원가 단계식으로 돼 있다 그래갖고 단계원가라고도 합니다 뭐 어떤 게 있다 그랬죠 여기에는 공장장의 급여가 있다 그랬어요 공장장의 급여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긴 제로예요 10개 만들 때에는 원가가 이만큼 들어가 10개부터 10개 만들 때까지는 이만큼 들어간다고 근데 20개를 만들면 원가가 뻥쭝 떼어가지고 이만큼이면 이렇게 들어가 30개 만들면 또 뻥쭝 떼어가지고 이렇게 또 올라가 40개 만들면 또 40개 만들면 또 쭈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되죠 0개부터 10개까지는 이만큼 11개부터 20개까지는 떠서 이만큼 21개부터 30개까지는 이만큼 30개부터 40개까지는 이만큼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 범위 안에서만 일정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9개 만들라 그러면 이게 만원이라면 9개 만들면 만원 들어가 3개 만들면 그것도 만원이야 10개만 들면 만원이야 근데 11개만 들면 2만원 들어가 11개부터는 2만원이야 21개만 들면 그때부터는 3만원 들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그렇게 나타나는 원가를 말합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자 네 번째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의사결정에 따라 자 의사결정에 따라서 의사결정은 보세요 지금 여기가 현재예요 의사결정은 언제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야 여기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여기는 과거죠? 여기가 미래죠? 자 여러분들 의사결정은 어떤 의사결정을 해요? 미래에 관한 의사결정이야? 과거 의사결정이야? 미래지 과거는 이미 의사결정이 끝났지 그래서 이 과거에 있는 거는 비관련 원가라고 해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냐? 여기에는 매몰원가 매몰됐다 이미 원가 이미 의사결정이 끝난 거죠 매몰원가 그리고 역사적 원가 매몰원가라는 것은 역사적 원가의 개념이에요 원가가 매몰됐다 땅톡에 묻혔다 이 얘기는 이미 원가 계산을 했다 끝났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미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비관련 원가라는 거죠 그럼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으려면 이게 관련 원가죠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으려면 일단 무슨 원가에 대해? 미래의 원가에 이어야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원가는 차액원가에 이어야 해요 무슨 원가라고요? 차액원가 차액원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액 어떤 대안 간의 차액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요 대안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미래의 어떤 의사결정이 하나다 그럼 의사결정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안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그 대안으로 해결 처리하면 되는 거지 의사결정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대안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 의사결정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A안과 B안이 있을 때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사결정이지 그죠? 예를 들어서 A를 선택해도 결과는 100원이고 B를 선택해도 결과가 100원이라면 이건 의사결정 할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A든 B든 아무거나 하면 돼 그죠? 그런데 A를 선택하면 우리가 100원의 효익을 얻을 수 있고 B를 선택하면 120원의 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의사결정 대안 간에 차이가 나왔잖아요 얼마 차이가 났어요? 20원 차이가 났죠? 이때 20원의 차액을 우리는 차액원가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얻을 수도 있고 120원을 얻을 수도 있는데 의사결정을 내가 100원을 의사결정을 했다면 대안 간의 차이가 20원만큼은 어떻게 된 거야? 감소된 거지 이걸 간분원가라고 해 그래서 여기에는 간분원가라는 말이 있고요 증분원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분원가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죠? 증분원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증분원가입니다 그래서 대안 간의 차이가 있을 때 의사결정을 한다 이해 같습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 친구한테 그래요 우리 친구가 부동산을 하잖아요 요새 아파트값 많이 오른다고 난리잖아요 그래도 저도 아파트 하나 사보려고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억 있는데 1억에 맞는 아파트 하나만 소개 좀 해주라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알아서 좀 기다려봐 좋은 거 나오면 내가 얘기할게 그리고 얘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와 이게 10일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와 그래서 궁금하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 우리 사는 동네를 한 번만 삐익 돌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1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딱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딱 계약을 해버렸잖아요 1억에 내가 아파트를 샀다는 얘기예요 이해갔습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이 지나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지금 아파트가 두 개가 나왔는데 어 이거 괜찮은 아파트야 근데 하나는 32평형인데 어 이거 1억이래 그리고 또 하나 32평형인데 이거는 1억 2천인데 이거는 얼마 전에 수리를 다 했던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어떡할 거냐 빨리 와서 봐라 그래서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친놈 인자 연락하냐? 자 그럼 나는 이미 일주일 전에 아파트를 사기로 계약을 했죠? 그죠? 그럼 일주일이 지났죠? 그럼 이때 1억은 이게 과거원가입니다 이걸 역사적원가 메몰원가라는 건 일주일 전에 이미 의사결정을 해서 끝난 거야 그럼 내가 또 친구가 두 개 아파트를 소개했다고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의사결정이 끝난 거야 과거원가 1억 이거를 우리는 메몰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의사결정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안 샀어요 안 사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개겼어요 친구 전화 올 때까지 근데 전화가 왔잖아요 전화가 와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두 개 아파트를 소개를 하길래 가봤습니다 1억짜리를 가봤더니 별로 그렇게 심당치가 않아 근데 1억 2천짜리 가보니까 아우 괜찮은 것 같다 마음에는 더러 근데 돈이 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선택을 해야지 이때 내가 1억을 선택했다면 2천만 원만큼 원가의 효익을 얻은 거죠 2천만 원만큼 원가를 더 들을 수 있는데 덜 들은 거잖아 이걸 간분원가라고 하고 자 근데 내가 1억 2천짜리를 선택했다면 나는 1억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반해서 1억 2천을 선택했기 때문에 원가가 2천만 원 더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증분원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대안 간의 차이가 있었을 때 미래의사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회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원가 다시 말하면 이거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선택 가능한 아니 두 가지 있을 때 둘 중에 최선을 선택하는 거죠 최선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차선 차선이라는 건 뭐야? 차선 차선이라는 건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2등이에요 2등 다음에 좋은 것 그러니까 최선 다음으로 좋은 항목 차선 내가 얻지를 못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 좋은 걸 선택할 거 아니에요 최선을 그로 인해서 버려지게 되는 상실 뭐 한다고요? 상실 상실하게 되는 여기서 얻어질 수 있는 거에서 상실 다시 말하면 포기 상실이나 포기 시생 이렇게 되는 원가를 우리는 기회원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 우리 회사에 홍수가 났어요 물난리가 났어 그래서 재고 자산이 물에 잠겼어 그리고 이걸 꺼냈더니 그냥 이 상태 물에 잠겨있던 재고 자산을 그냥 말려서 그 상태로 팔면 만 원을 받아 그럼 대안이 하나야 또 하나의 대안은 이걸 그냥 팔지 말고 약간의 수리를 해 수리를 하게 되면 2천 원의 수리비가 발생해 2천 원 그래서 만 5천 원에 팔 수 있어 그러니까 대안 1은 그냥 판다 대안 1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안 1은 그냥 판다 만 원 대안 2는 수리해서 판다 얼마 받아 만 5천 원 수리비 얼마 들어가 2천 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얘기하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안 2를 선택했다면 대안 2를 선택했다면 상실 상실하게 될 그죠? 또는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시생하는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순현금 흐름 이거를 기회비용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얘가 기회비용이 아니라 얘 2등 얘가 1등하냐 얘가 2등하냐 그죠? 이걸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들 쭉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게 보면 자 하나만 정리를 하고 문제를 좀 풀게요 15쪽입니다 15쪽에 보면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에서 2번에 기회원가라고 나왔죠 자 선택가능한 대안 중에서 한 대안을 선택 대치안을 선택하고 다른 대치안에서 단념하게 될 단념할 경우 그 단념된 대치안에서 상실하게 될 상실 밑줄 치고 상실 밑줄 치고 포기 같은 말이에요 시생 하게 될 순현금 유이백 이걸 기회비용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메모론가는 이미 의사결정이 끝난 거예요 특정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투하된 자금의 전부 내지는 일부를 해소할 수 없게 된 원가를 말한다 메모론가는 역사적 원가라고도 한다 자 요정도만 알면 되고요 회피가능원가 회피가능원가는 경영 목적을 수행하기에 수행에 절대로 필요한 것이 아닌 원가로서 경영관리자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피할 수도 있는 원가를 말한다 그 옆에다 하나 써놓고요 회피 불능원가 회피가능원가의 반대가 회피 불능원가죠 회피가능원가의 반대가 회피 불능원가야 그러니까 회피가능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원가 회피가능원가고 회피 불능원가는 그 안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원가는 발생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원가 회피가 불가능원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 보냐면 그러면 13쪽에 아니요 13쪽이 아니라 그래요 10쪽 10쪽의 문제 1번 볼까요 10쪽의 문제 1번에 중성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4번 보세요 4번에 점주의 인건비 점주인건비 이거는 부가원가입니다 자 여기 점주인건비 하나 더 써야 되겠네요 제가 여기 네 번째 점주의 인건비 사장에 대한 인건비 얘기하는 거야 사장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별도로 주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원가 계산에는 포함해야죠 내가 일을 했으니까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 2번에 다음 중 원가에 해당하지만 비용이 될 수 없는 항목 원가는 되지만 비용이 아닌 거 부가원가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13 13쪽에 문제 3번 자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찾으라고 했죠 오른 거 기회의 원가는 미래에 발생할 원가로서 의사결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기회의 원가는 의사결정할 때 고려합니다 기회의 원가는 의사결정 시 고려하는 거예요 관련 의사결정과 관련은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에 관련 범위 내에서 혼합원가 밑줄 혼합원가는 준변동비예요 조읍도가 0이라도 원가는 발생한다 그렇죠 혼합원가는 이거잖아요 혼합원가 조읍도가 제로인 상태에서도 기본요금만큼은 발생하죠 그래서 이게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 관련 범위 내에서 생산량이 감소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생산량과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반대로 생산량이 감소하면 생산량이 감소하면 증가한다 생산량이 증가하면 감소한다 거꾸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4번에 관련 범위 내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변동원가도 증가한다 아니죠 이거 변동원가는 일정하죠 단위당 변동원가는 항상 일정하다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다 통제 가능원가란 특정 관리자가 원가 발생을 통제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겠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통제를 하는 거지 통제 불가능하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니까 책임질 수 없는 원가가 되겠지 책임질 수 있는 원가입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 14페이지의 4번 보세요 준고정비 계단원가죠 그림을 설명하래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옆으로 넘어가서 5번 5번에 한국은 태풍으로 인해서 총 제조원가 100만원 상당의 재고자산이 파손되었다 이 재고자산을 20만원을 들여서 재작업을 한다면 90만원에 판매할 수 있고 재작업을 하지 않으면 50만원에 판매할 수 있다 만약 재작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기회비용은 얼마냐 재작업을 하면 90만원을 선택한 거죠 그럼 기회비용은 50만원이죠 50만원 자 그 다음에 6번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비관련 원가는 메모로 원가가 되겠죠 우리 31쪽을 잠깐 볼까요 31쪽 가보세요 31쪽의 문제 한두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자 31쪽의 문제 6번입니다 문제 6번 자 한국은 7만 3천원에 구입한 원제로 A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 이 7만 3천원은 7만 3천 5백원은 이건 메모로 원가예요 역사적 원가가 되는 거죠 이미 구입한 거니까 그 당시 구입을 했으니까 이건 메모로 원가입니다 자 이 메모로 원가는 미래 의사결정에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현재 제품을 생산해 사용할 수 없다 한국은 원제로 A에 대해서 다음같이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한다 대안 1 자 대안 1은 뭐예요 대안 1은 대안 1은 그냥 판다는 거야 그대로 외부에 팔면 4만 5천원에 판다는 거죠 그런데 대안 2는 뭐예요 대안 2는 그대로 안 팔고 원제로 A에 6천 6백원의 다른 원제로를 혼합해서 판다는 거야 혼합해서 팔아 그래갖고 재료 B를 변환하는 외부에 팔면 5만 8천 100원에 판다는 거야 5만 8천 100원에 팔아 그런데 이 5만 8천 100원에 팔면 어떻게 해야 돼 원제로 B 6천 6백원을 혼합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6천 6백원을 빼야죠 그죠? 이게 미래 순현금으로 임이야 자 이거 빼면 얼마 나올까? 빼면 5만 1천 5백원 나오죠? 5만 1천 5백원 그럼 결국 어떻게 해? 혼합해서 팔면 5만 1천 5백원 그냥 팔면 4만 5천원 대안 간의 차이는 얼마? 대안 간의 차이는 얼마 나와요? 5천 9백원 나오죠? 5천 9백원 그렇습니까? 대안 간의 차이가 5천 9백원이야? 그런가요? 4만 5천 5백원에서 5만 1천 5백원이니까 아니지? 5천 9백원이 아니지? 이게 8천 100원 5만 6천 6백원 이거 4백원이네 5만 1천 4백원 아닌가? 아닌데? 8천 100원 8천 100원에 6천 6백원이니까 1천 5백원 1천 5백원 맞는데? 5만 1천 5백원 그럼 4만 5천 5만 5백원에서 4만 5천 6천 5백원이 되는데 6천 5백원 아 이게 틀렸군요 이게 5천 6백원이군요 4만 5천 6백원이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5천 9백원 맞네 5천 9백원만큼 이익이죠? 그랬을 때 문제 보면 한국이 대한 1을 선택한 경우 대한 1에 비하여 증가 또는 감소된 이익은 얼마인가 그랬잖아요 5천 9백원이 이익이 되겠죠 그렇죠? 5천 9백원 이익 여기까지 하고요 이 앞에 나와 있는 문제 있잖아요 29쪽부터 29쪽에 1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야 돼요 풀어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원가 흐름 나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